안녕하세요. 클라리네티스트 황민혜입니다. 대학 졸업하고 악기를 조금 오래 쉬어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대학 졸업하고 오래 쉬어서 체력이나 악기 실력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. 비도르 곡이 되게 듣기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들을 때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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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